안녕하세요 모티벅티브이 임윤희입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진해, 창녕, 마산, 창원, 진해쪽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요. 비가 엄청나게 펴보서버려요. 여기 지금 수안보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진짜 앞이 하나도 안보여요. 지금 혹시 이곳을 지나고 계실 분들은 운전 조심하십쇼. 저는 지금 진해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려가서 한번 볼일을 보면서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운전하십쇼. 날씨가 문짝이 더운데 해양식물 테마파크에 한번 와 보았습니다. 온김에 한번 좀 그래도 처음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살짝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입니다. 아니야, 그렇죠. 안녕히 계세요. 저도 슬쩍한 든다고요. 잠시 기다리세요. 제 철을 마시라고 하겠습니다. ur Bock의 문을 권하려고요. 오늘은 저희 형이 있어. 나중에 남은 핵도그의 문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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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입니다. 요. 고춧가루 오오... 찢어 놀주면서 올라가요 나갈 수 있어 여기로 어 장거리 나갈 수 있어 흐흐흐흫 한 찍어줘 와요 언니 침대한테 찍어줘 enseñ 여기는 어떻게 찍어 있을까 여기 앞에서 아 옆에서 이렇게 내 이게 다 보일게 됐어 됐어 미친데 그 아저씨 미친데 그 아저씨 3 아 아 아 어 아 으 아 5 네 하면 아 아 인천 analyses 아 으 으 으 으 으 마아 아 아 예 예 스마트값 떨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전을 향하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